동영상에 현재 보는 바와 같이 동영상에 사진을 올려서 그 사진에 애니메이션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지 혹은 글자를 넣어서 그 글자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이동시킨다든가 또 크게 했다가 지금처럼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것은 사진이죠. 사진을 이어 같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워 디렉터에서 스마트폰의 사이블 링크 파워 디렉터에서 영상 위에 영상을 올려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주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파워 디렉터 앱을 플레이스토에서 설치했다면 플레이를 합니다. 오픈합니다. 이 홈에서 파워 디렉터로 들어왔습니다. 파워 디렉터를 터치해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새 프로젝트 있죠.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터치를 해서 이 프로젝트 이름이 있죠. 이것을 이 부분을 터치해서 입력해서 저는 현재 뭘 할 거냐면 영상 위에 영상 올리는 것을 PIP라고 해요. 픽처인 픽처예요. 그리고 그렇게 올린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것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PIP와 애니메이션에 대한 강좌를 지금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화면 비율이 있죠. 이것은 유튜브에 맞게 하려면 16대 9로 터치해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비디오라고 상단에 이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파워 디렉터에서 굉장히 많은 동영상과 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제 고화질러요. 영상 소스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파워 디렉터가 셔터스닥하고 아이스톡과 픽사베이와 계약을 맺어서 이 3개는 전문적인 사진과 동영상 앱입니다. 이것을 연결시켜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저는 픽사베이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픽사베이를 터치해서 픽사베이에서 이 동영상을 한번 가져 보겠어요. 눈이 오는 동영상입니다. 터치해서 파워 디렉터에서 다운받는 방법은 이렇게 터치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눈처럼 생긴 아이콘의 아래쪽으로 화살표가 있어요. 이걸 터치하면 돼요. 이걸 터치합니다. 이거는 플레이입니다. 다운받아서 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터치해서 다운을 받습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 다음에 픽사베이 서브에서 이렇게 파일이 지금 움직이는 거 보여요. 이렇게 이동하는 거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다운이 돼요. 다운이 끝나면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안 나타날 때는 이렇게 안 나타날 때는 다운받고 나서 툭 터치하면 돼요. 이 부분을 터치하면 그렇게 나타나요. 터치해 볼게요. 그럼 이게 플러스 있죠. 플러스를 터치하면은 타임라인에 이렇게 와집니다. 툭 터치해서 타임라인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갈 때는 뒤로 가기죠. 뒤로 가기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한 번 더 터치할게요. 툭 터치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루어야 돼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제일 위에 있는 것은 홈입니다. 이렇게 이 홈으로 오면 이렇게 이러한 화면이 모니터가 있고 하단에 타임라인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아이콘이 새겨 있습니다. 이 아이콘은 이 아이콘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오면 타임라인의 첫 번째 레이어의 사진이나 동영상에 옵니다. 아까는 여기에서 지금 가져온 거예요. 여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니터 보세요. 모니터 위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오려면 이걸 터치해야 돼요. 사각형 이렇게 겹쳐 놓고 있죠. 이걸 터치해야 이걸 터치하면 이것의 두 번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동영상 위에 다른 동영상을 사진을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터치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터치해서 자 여기 저는 사진을 터치해야겠어요. 물론 여기 비디오도 있어요. 비디오를 가져와도 되고 사진을 가져와도 됩니다. 사진을 터치해서 이미지 소스도 여기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미지 소스 터치하면 여기도 이렇게 셔터 스탁과 아이스탁이 있어요. 여기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받는 거죠. 이미지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제가 저장해둔 여기 말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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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드에서 제일 앞에 있는 이 말탄 아가씨 말탄 여인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여기 툭 터치하면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를 터치하면 타임라인의 둘째 줄이 오게 됩니다. 툭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하단에 보세요. 여기 왔죠. 여기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저 위에 상단에 뒤로 가겠죠. 이걸 터치해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터치해요. 그러면 화면에 왔죠. 여기 화면을 보세요. 타임라인 타임라인에서 여기서 제가 터치를 했어요.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이렇게 조절점이 생겨요. 여기서 이것을 눌러서 아래쪽에 아이콜을 눌러서 아래쪽에 이것은 크기 회전도 되는 거예요. 크기도 크기도 이렇게 늘릴 수 있고 회전도 이렇게 시킬 수 있어요. 이것을 눌러서 크기를 이 정도로 하겠어요. 이것은 크기 작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콘은 크기에 적게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애니메이션을 지금 주어 보겠어요. 지금 이제 PIP가 된 거예요. PIP라는 것은 아래쪽에 있는 누논집이 있잖아요. 이런 동영상 위에 이런 말을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겹친 거예요. 이것이 PIP예요. Picture and Picture. 여기에서 이 말탄 여인을 이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가게 만들어 보겠어요. 사진을 그렇게 보겠어요. 처음에 이것을 이렇게 놔 두고 이 사진을 타이밍에서 좀 크게 하겠어요. 크게 한 다음에 말탄한 작업을 하려면 여기에서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이 연필이 있죠. 하단에 보세요. 이 연필을 터치하는 거예요. 연필을 터치하면 애니메이션 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여기 다시요. 여기 애니메이션 주는 것은 여기에 Keyframe 변환이라는 게 있죠. Keyframe 변환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여기 보세요. XY가 있고 여기 이 아이콘이 중요합니다. 여기 이쪽이 아이콘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서 이 플레이 헤드를 제일 앞에 갖다 놔요. 먼저 플레이 헤드 있죠. 이 선을 재납에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고 화면에서 이렇게 갖다 놓고 화면에서 이 말을 말탄 사람을 이렇게 크게 해서 여기에 딱 갖다 놨어요. 처음에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 다이아몬드 있죠. 다이아몬드 이걸 터치합니다. 다이아몬드 딱 터치하면 이 다이아몬드가 마이너스가 딱 됩니다. 마이너스 된다는 것은 Keyframe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지금 키프레임이 생성된 거에요. 여기 자세히 보면 다이아몬드 같은 게 반점 보여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플레이 헤드를 이동시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동시켜요. 플레이 헤드를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이동시켰어요. 이렇게 왔을 때는 이 말이 와서 여기 왔다고 가정하자고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 저절로 여기에 다이아몬드 키프레임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마이너스가 생겨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이아몬드를 터치하면 키프레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서 타임라인에서 플레이 헤드를 제일 마지막에 두고서 두었을 때 모니터에서 이 말 탄 사람은 이렇게 사라지게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여기에 다이아몬드 마이너스 생겼죠. 그리고 여기 키프레임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 뒤로 가기로 합니다. 여기 뒤로 가기로 터치해서 플레이 합니다. 플레이 하면 이렇게 말이 이렇게 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말에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워디렉트 해서 PIP로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 애니메이션 주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aux 도전 젊음 este 벯 뱉 도전 서비 도전 도전 imp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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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